91 통큰동독 2일차 통독 가이드 내용입니다. 이삭은 이야기는 35장 39절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25-26장에 집중되어 있고 야곱의 이야기 27장부터 중심이 된다. 사라와 사별한 후 140세가 된 아브라함은 4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한 이삭을 위해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세를 고향 하란에 보내어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창의 15-10에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삭 역시 아브라함을 그대로 본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창의 16-12-13 이런 이삭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겨루 이후에도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애석과 야곱을 잉태하게 됩니다. 창의 15-21 그러나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창의 15-23 예고하십니다. 여기서 큰 자는 형 애서이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듯에 근거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기인합니다. 이런 예언의 성취는 애서와 야곱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장작권에 관심이 없는 애서와 장작권을 소중히 여긴 야곱의 차이입니다. 티브리 기자는 애서를 음행하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22-16 26장은 가난에 흉년이 들자 그럴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레에게 이릅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이삭은 아비멜레과 우물 때문에 다툴 때에도 3번이나 양보합니다. 매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의 16-24 27장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므를 깨달은 이삭이 장자 애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정하셨습니다. 이삭의 부탁으로 사냥해 나간 애서를 대신해서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위브가가 공작합니다. 이로 인해 야곱의 축복을 받고 이에 분노한 애서를 피해 위브가의 고향 하란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위브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을 위해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창의 17-16 그러나 인간적인 속임수보다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면서 이삭을 진지하게 설득하는 편이 옳았을 것입니다. 28장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바다 사람으로 보냅니다. 비록 에서의 낯을 피해 가는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서원을 드립니다. 29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외삼촌과 라헬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헬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성실히 이해하여 7년을 레아를 위해 7년을 라헬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30장은 라헬과 레아를 서로는 투기합니다. 이로 인해 라헬의 여종비라를 통해 단건 압달리를 낳고 레아의 여종실바를 통해 갓과 아세를 낳습니다. 그 후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든 라반의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계속해서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사실 얼룩무늬 새끼를 베게 하는 야곱의 개교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배될 약속의 근거에서 야곱의 개교를 통해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30의 11-12 31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된 야곱을 시기하는 라반의 아들들로부터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 몰라 떠난 야곱은 곧 라반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화친 언약을 맺고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32장은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큰 고민은 에서입니다. 그를 위해 두 대를 나누고 예물을 준비했지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행을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이 그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33장은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두 형제를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에서를 떠난 야곱은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희위족 속 앞에서 재단을 쌌습니다. 34장은 야곱이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여자들을 보려나가다가 추장하몰의 아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이후 결혼을 요청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의 한례를 조건으로 내걸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살상 후 야곱은 가나한 부족의 보조를 두려워합니다. 35장은 세겜성의 일로 두려움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이던 야곱이 지난 날을 철저히 회개하고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에브라스로 가는 중에 나엘이 죽고 열두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습니다. 에서의 생여 후손에 관한 기록입니다. 에서의 아내는 아다헷족속, 오올리바마 히이족속, 다스마 디스마일 족속이며 다섯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 아들들의 후손은 애돔 족속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일산으로 옮겨 살았고 그곳에는 후리 족속이 있었으나 애돔인들에게 쫓겨나 애돔 족속에게 동화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족장시대의 주인공들인 아브라함 이삭 요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육신적, 경쟁적, 조건부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생에는 치열한 경쟁관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흥정적인 야곱을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연단시키십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천사 하나님 와시름 후에 변화받기까지 그야말로 인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다루셔서 결국 신이로 돌아가는 변화를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을 비극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께로부터 베델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이방신상을 버리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